투기 저는 원래 기윤형이랑 되게 친했어요. 이게 좀 좋은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게임하고 나서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. 기윤형이 너무 싫어해요. 멀취기가 하나 있습니다 상대편이 제조해준 음료수를 먹게 되겠습니다 팬님께서 젓가락을 먹이고 싶단 말이야 사실 한번 젓가락을 모르니까 지금 긴장되죠? 사이다 이런 건 넣을 필요 없어 젓가락을 넣어야 돼 아아악 아악 간장 젓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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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행복해서 젓갈 먹는 행위 다시 한번 뒤돌아 애플 지스 오오오오오오오 사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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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경 시 이제 형 형 안 도와 주세요 뭘 드라 뭘 도와주세요 영화 가지고 제대로 보지 말고 너 안도와드 나도 너 안도와드 끝! 견니야 그래도 형만큼 너를 챙기는 사람이 없어 나는 너에게 정말 한국에 한 음식을 먹여주고 싶었으니까 다음에는 한번 새로운 음식을 먹여주고 싶은 거 홍어! 꼭 너와 함께 먹고 싶은 말이야 너가 먹었으면 좋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